근데 배고프다. 뭘 좀 먹어야 될 것 같아. 자, 물고기 초밥 한번 해 드셔보시지요. 저희 좋아요. 라면도 먹고 싶은데. 가르쳐 드릴게요. 생선 손질할 줄 아세요? 진구요. 진구? 네. 네. 그럼 손질해가 드시면 될 것 같은데. 예? 그래도 혹시. 제가 한 마리씩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네네네네. 와, 진짜 크다. 희원 선배님 잡은 건 진짜 크다. 희원이가 잡은 거 진짜 크다. 저거 봐. 희원이가 잡은 거. 이상한 소리 나는데요? 어, 소리를 내네요? 네, 그래서 성대입니다. 아, 꼭꼭 소리를 내서. 뭐 compar기야. 하트. 자, 일단 고기를 안 움직이게끔 피를 다 빼줘야 돼요. 난 안 볼래. 피 빼는 방법은 잡아가지고 여기 아가미 있죠? 네. 아가미 부위에 여기 척척훼를 짜라주세요. 아... 고기 안 움직이게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아니, 하빈 오늘 안 본 데면서 다 봐. 궁금하지? 미안하다. 야, 그런데 잘한다, 지금 뭐. 야, 우리 친구가 이제 노트뷰에서만 보다가 실제로 이걸 다 하네. 야, 앉아, 앉아. 이거 앉았어요, 앉아. 앉아서 해야겠어요, 이제. 와, 코스패라지. 네. 야, 친구가 이제 선수됐어. 이거는 지금 회 뜨는 거예요? 네, 회. 진구가 뜨는 거? 응. 요리에 관심이 많나 보다, 진구가. 어, 많아, 많아. 그러니까 이런 거 뜨는 것도 그렇죠? 이거를 떠서 여기서 바로 먹는 거야? 초밥에서. 손 조심해. 바닥에 대야지. 야,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오, 된다. 칼을 완전히 옆으로, 더 옆으로 더 옆으로. 좋아, 좋아, 좋아. 칼을 더 높였어. 네, 완전 높였어. 야. 됐어, 됐어. 와. 아깝다. 아, 조금 요거요. 더 높였어야 돼. 야, 야. 200점짜리, 200점짜리. 잘하셨어요? 아, 감사해요. 손 조심해. 잘한다. 잘하지? 응. 야, 내려고 나니 보람이 있네. 야, 먹어도 뭔 향을 내냐. 아니, 지느러미가 있어가지고. 아... 이야... 섬세해. 진구 대단하다. 진짜. 잘한다. 많이 안 해 봤던 거 아니야? 네. 진짜 엄청 잘하네. 응. 밖 횟집 해도 되겠다. 다행히 물이 안 끓어서 다행이야. 이 문어를 넣어야 되는데. 왜 희한하게 안 끄네요? 아까부터. 그냥 올려놔도 물이 안 끓어. 문어 잡는 걸 기다리는 나. 어? 생각이 깊어. 형님. 잡을 수 있을게요. 대답 없어. 일단. 이제 잡을 수 있는데. 일단은 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빌려주세요. 초밥을 말해야 되는데 이제. 보리멸이 초밥과 같이 먹는 거 맛있으니까. 자, 이 장갑을 함께. 오른손. 선배님. 초밥 선배님 해주세요. 형. 진짜 초밥은 형이지? 선배님 초밥. 역사가 있는 초밥. 고추장이었어. 고추장이었어. 가발길 위에 이 숲이 들어가는. 들어보고. 탁탁에서. 탁에서. 야, 입 조그맣게 벌려. 자, 어때? 맛있지? 국자 가져다 드릴게요. 우리 초밥 아디셔. 너 지원이 안 보여줬네. 안에 공기를 내야 돼서 그 작업이 힘들더라고. 오랜만이다 선배님. 1화 이후로 오랜만이에요. 와. 와. 밥이요. 밥을 여기다 어디까? 직접 잡아서 먹으니까. 안에 공기가 들어있지.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럼. 안 해요. 형님도 하나 드셔보세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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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아, 알았어. 맛있어, 선배님. 괜찮아? 형님 먼저 드십시오. 그래. 간장이 확 담궈네. 아, 이거 제일 조그맣어, 너는. 따라간다. 음. 잘 맛있겠지? 일식집이지. 형님. 형님 약간 회가 정말 탱탱한 것 같아요. 식감이. 형도 하나 드시죠? 이야. 생선이. 그치? 생선이 쫄깃쫄깃하죠. 응. 선배, 이거 보여요. 얘를 어떻게. 이거 얘를.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잘 몰라서. 신기해. 직접 잡아서 먹으니까. 아, 예술이야, 이거. 그리고. 묵은지에다가 먹어봐. 살짝 찍어줄까, 이거를? 아니면 이대로 줄까? 살짝만 찍어주세요. 진짜 그랬어야지, 봐봐. 자. 어때? 이게 맛있지? 그치? 응. 대박. 아, 진짜요, 형님? 묵은지랑 엄청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미쳤어요. 맛이? 응. 야. 이야. 진짜 너무 맛있어요. 사랑을. 그냥 이대로 먹어요? 그냥 이대로? 그럼 어떡해. 형이 먹죠? 아니에요. 진짜 먹어봐, 이렇게. 진짜 맛있어요. 완전 맛있을 거예요. 음. 그쵸? 역시 또 묵은지랑 먹는. 딱 맞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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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맞은 거야? 선배 이거 빨리 드셔봐야 돼. 응. 형. 이거 진작 괜찮은 것 같아요. 그치? 공기 들어가는 척하는 거예요, 이거? 응. 와. 와. 에어네, 에어초밥. 와. 마술쇼. 나는 우리 형님이 너무 좋아. 진짜 농담 아니고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워. 진짜야. 기원아, 마지막 한 잔. 저요? 또? 선배님. 아유, 다 먹었잖아, 다. 친구. 아니야, 먹어. 빨리, 일 커지기 전에 빨리 먹어. 가려주지, 또 카메라에. 어때? 정말 맛있지? 여기서 먹은 초밥은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진짜? 그 정도야, 우리? 그쵸.